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드럼브레이크와 관련하여 오토기어와 김정민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민씨는 그들이 대단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드럼브레이크에는 화려한 사고전력이 있습니다. 회생제동에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전기차라 해도, 뒷바퀴에만 달았다 해도 여전히 우려된다고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오토기어가 브레이크를 잡았다면,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민씨는 그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회생제동과 물리브레이크가 모두 망가진 전기차처럼 폭주했습니다. 폭수바겐이 돈에 눈이 멀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강한 비난을 위해서는 ID4가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정민씨는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모트라인의 윤석로씨는 찬찬히 지켜보면서 판단하자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제 입장도 비슷합니다. 또한 김정민씨는 제작비가 비싸다는 점만 빼면, 디스크 브레이크가 드럼브레이크의 완벽한 상위호환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안전 문제만 아주 거칠게 따져보겠습니다. 드럼브레이크는 과열로 인한 베이퍼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디스크 브레이크는 분진이 그대로 날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브레이크 분진이 인체에 매우 해롭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안전만 따져도 디스크 브레이크가 완벽한 상위호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의 분진 문제를 해결할 값싼 신소재나 부품이 당장 개발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겁나게 신경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김정민씨는 브레이크 분진 문제 따위는 규제가 시작된 다음에 신경 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브레이크 분진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정부나 국제기구가 규제를 하든 말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건전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전마진을 강조하는 양반이 왜 브레이크 분진에는 안전마진을 적용할 생각도 안 합니까?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오토기어와 김정민씨를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도 김정민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리가 있다는 점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정민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단언합니다. ID4나 Q4이 드론을 산 사람들의 가오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기차 드론 브레이크가 위험하다면 그런 차를 산 사람들의 가오에 기스가 나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오토기어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저는 쏘나타 몰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에서 오토기어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ID4나 Q4이 드론을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심리학은 저의 나와발이입니다. 저는 자칭 제야 진화심리학자입니다. 진화심리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위험을 경고할 때 무작정 가오만 따지는 사람이 더 잘 번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더 잘 번식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오보다는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안전이 관련된 문제일 때는 인간이 가오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과실을 위해 젊은 남자들이 일부러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인간은 특히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ID4를 산 사람이라면 드론 브레이크 문제를 가족의 안전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일 겁니다. 편향 또는 자기 기반에 빠진다면 드론 브레이크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오류관리의 이론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위험한데 안전하다는 쪽으로 오판하면 완전 엿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는 안전한데 위험하다는 쪽으로 오판하면 좀 불편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이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편향에 빠지도록 진화했다고 보는 진화심리학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김정민 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심리학을 저보다 깊이 공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신에 대한 매서운 비판이 순전히 가오를 사서하기 위해서라고 단언하는 모습만 봐도 심리학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합리적 사고 능력도 꽤나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람들이 가오 때문에 김정민 씨를 공격한다고 단언하는 겁니까? 김정민 씨가 관심법을 시전하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됩니까? 이런 식의 관심법은 김정민 씨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지를 까발릴 뿐입니다. 김정민 씨의 관심법은 김정민 씨의 관심법을 시킵니다. 김정민 씨의 관심법은 한글자막 by 한효정